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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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돌아온 거요? 간 거요? 돌아왔냐고? 뭐 대답을 하니야. 한 번 갔다 가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인이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네. 근데 쏙쏙쏙 사람 같아?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 나는 맞아 쏙쏙 사람 같아. 건강 괜찮아요? 지금 계속 안 좋아요. 내가 볼 때 건강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몸이 한 번씩 가다가 좀 이상치 않나? 어떡해요. 내가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가다가. 자기 정신이 아닌 거 같는데? 아니요? 맞아요. 이 정신 아니잖아? 네. 한 번씩 가다가 뭐 식이 오는 거 같는데? 네. 근임이 오는 거 같는데? 맞아요. 왜 싣고 다녀? 신 받았어? 아니요. 근데 왜 싣고 다니냐고?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몰라? 네. 근데 싣고 다녀? 근데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아닌 줄은 알아? 네. 눈이 한 번씩 가다가. 눈이 한 번씩 가고. 화가 나서 죽겠네. 응? 이 원왕새는 누구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장이. 심장이 여기가 한 번씩 가다가 안 이상하니? 답답하고 그래요. 답답하면서도. 화가 안나? 화도 많이 나요. 화많이 나지? 네. 근데 이거 남자 청춘인데 이거 어디 가서 니 끌고 왔냐? 어디 가서 끌고 왔어? 잘 모르겠어요. 니가 이러니까 결혼생활도 못했잖아. 네. 맞지? 니 야 들어온 죄가 언젠 줄 아니? 아니요. 정말 여덟이 들어와 갖고 이태까지 끌고 앉아 있는데. 누군데요? 이 젊은 남자는 누구냐고 자살했는 게 들어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니 좋다고 들어와 있잖아. 응. 그런데 니 눈이 똑바로 보이냐? 눈이 한 번씩 이게 뭐 안 덮이냐? 어떻게 덮인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안 끼냐고. 네. 뿌옇게 보이네요. 그래 지금 내가 끼잖아. 네. 특히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술 먹냐? 네. 한 번씩. 니 한 번씩 같아 색도 많이 좋아하고 마. 니 저거 정리 안하나? 니 저 귀신 저거 왜 끌고 다니니 저 자살기를. 저 미친놈을 왜 끌고 다니냐고. 너네 이 나이까지 살면서 몰랐냐? 그러면서 아랫배가 한 번씩 안 아파? 아프지? 어쩔 때는 오장육보가 다 아픈 거 같는데. 네 맞아요. 팔도 한 번씩 힘도 없고 아프고. 메디 메디가. 그러면서 한숨이 자꾸 쉬지고 담배도 피고. 니 그 원앙생 왜 끌고 돌아다니며 저처럼 몸 좀 씻고 돌아다니냐? 니 야 좋아하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니 야 버겁잖아. 네 맞아요. 맞지? 네. 어쩔 때는 떠나보고도 싶은데 니가 보고 싶어서 안 돼. 맞지? 네. 니 집착 강하잖아. 네. 왜 그렇게? 야가 니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니하고 만나서. 좋아. 니 야 하루도 안 보면 니가 싸우고 뒤집어게 싸워도 야가는 니 옆에 있어야 돼. 나가면 니 찾아다니잖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아? 네. 니 야 없으면 안 되잖아 하루도. 아니야? 야도 성질 지랄겄네. 네. 쏘가지도 지랄겄고. 네. 근데 누가 이런 목청이 크냐? 야가 크냐? 니가 크나. 얘가 크지? 네. 아이고. 니가 어디서 이런 안 어지럽나? 어지럽지? 어지러워요. 나 어지러워 죽겠는데? 팽팽 돋는데? 네. 니 왜 이렇게 살아? 니가 한 번씩 가든 니 미쳤다 생각 안하나? 네. 한 번씩 가든지. 어? 그렇게 생각해요. 목청이로 왜 그리 쫓겨나게 들려있게 해야지. 네. 니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네. 너 미친 거 맞아? 네. 네. 니 자신도 니가 모르는데. 어쩔 때는 니 정신이 돌아올 때는 아주 여자 같아 다소 같아 하고. 네. 어쩔 때는 또 지랄겄네. 네. 하루 열두 번은 마음이 벗겨 갖고 지랄하고. 그런데 왜 왜 이렇게 나누고 사냐고 내 그건 한 번 물어보자. 아이고 가봐야 뭐 인간의 덕도 없고 니네 씨끈해져 봐야 뒤에 구슬도 돌고. 사람들 말도 들고. 니 마음은 여리고 착해 눈물도 많고 외롭고 살 정도 그립고 그지? 네. 돈도 아쉽고. 네. 돈 내리도 퍼붓였잖아. 너. 근데 야를 만나면서.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벌든 간에 니가 벌든 얘가 벌든 간에 사니까. 한지복 밑에 있는 게 좋긴 좋잖아. 근데 쳐다보면 아무튼 불쌍지 않니?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계속 그렇게. 불쌍해? 응. 나도 니 좋아하고. 말은 아이다 아이다 하면서도. 그자. 말은 왜 맨날 전에 아이라고 집 뺀딱거리고 지랄이여. 좋아하는 하면서도. 니 챙겨주는 거 좋아하면서도. 니 없으면 안 되면서도. 좋아하는 하면서도. 왜 한 번씩 가다가 승질머리가 이래. 너무 여부면 억수로 착하다 한다. 네 맞아요. 개뿌리다.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안 그래요. 안 그러지? 넌한테는 잘. 넌한테는 아주 착하다. 네. 아주 허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응. 니가 나쁜 녀이다. 응. 니가 나쁜 녀이고. 니가 데리고 살고. 니가 욕심이 많고. 네. 지금 그렇지 않아? 근데 왜 손 못나? 나쁘지. 저번에 한 번 완전히 헤어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언니지? 알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지금 칠 년 됐거든요. 칠 년 되도. 어쩔 때는 쥐가 쥐가 집중이고 뭐 쥐기인데 뭐. 근데 본인은 참 인폭도 없지만 건강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고 연왕 원왕 시에 저거 정리해라. 귀신을 왜 싣고 돌아다니고 난리여. 저 사람은 누군가요? 어? 누군가요? 이게 누울 거 같아? 모르겠어요. 자살긴데. 너 그 삼촌 쪽에. 저희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분인가요? 삼촌이라네. 나보고. 근데 왜 나한테 왔대요? 갈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네가 한 가정도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면서 한 번씩 가다가 밤에는 내가 여자가 되고 색정이 들어오고. 너도 감당 못 하잖아. 한 번씩은. 색정이 들어오고. 어느 날보다 더 심해졌고. 맞지?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담배술 많이 먹지 마라. 네 미쳐가네. 담배술 많이 먹으면. 한 층이 들려요. 응. 근데 저 우쩌갓긴데. 한 층이 들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28부터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빼내야지. 네 이거 받을 거야? 네 무당 안 돼. 네 목 무당 대라디. 네 무당 아니에요. 너 무당 대면 뭐 내먹어? 목구멍이 터지면 무당이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촉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는 것도 맞고. 네 꿈 자리도 막. 선망이 상한 것도 맞아. 맞지? 그리고 한 번씩 가다 몸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 몸이 흔들리는 것도 그 부신들 다 들려야지. 너는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이거를 받고 싶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네 눈에 지금 실린 거는 이게 신이 아니라 말이야. 네 전부 잡신이다. 잡신이 하나 들어오면. 몇 채가 들어오는지 알아? 50명도 들어와. 그게 신이라고 들어오는 신 아니야. 잡이야. 잡 닫을래. 그리고 속도 몇이 꼽고. 한 번씩 여기서 딱 올라오는 것 같고. 맞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고. 손발이 치르고 추워. 추운 거는 내가 볼 때는. 자 너희 집에 한번 물어봐라. 옛날에 전쟁터에 가서 누가 죽었지 않았나. 거기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게 전부 잡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여. 잡이다. 니가 잡을 지금 싣고 다녀. 잡을 싣고 다니면서 니가 28, 28. 니가 더 빨리 들어온 거는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삼촌이 일찍 들어온 거는 18부터 들어와 있고. 28부터 지금 들어오는 거는 다리차리 들어오는 거야. 신 아니다. 이건 잡이다. 니가 잡이니까 한 번씩 가다가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내가 아닌 거고. 내가 해놓고 후회하고. 놀아주면 안 해야 되고. 말도 한 번씩 가다가 니가 막 나가거든. 맞지? 그리고 니 입에서 씨발놈아 소리가 자주 나와. 그치? 씨발놈아. 죽을래 소리가 자주 나오고. 그게 뭐냐면 니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니가 지금 이런 데가 시류가 아리깬데 한 번씩. 그치? 그러고 니가 지금 생각할 때 목도 많이 말라. 네. 목도 마르고. 뭘 한 잔 먹으면. 배고. 니가 술 한 잔 먹었을 때. 소주 한 잔이 들어가든. 맥주 한 잔 들어가든. 소유 시원해. 그치? 근데 그거 정리해야 된다. 니는 천상 여자다 말이야. 사주는. 사주는 여자지만 니가 노력해서 벌지 않으면 돈이 없어. 니는 니가 노력해서 벌여야 되고. 니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니가 밤에 꽃이 되든. 밤에 꽃은 되나요? 밤에 꽃이 뭔지 알아? 밤에 꽃이 뭔지 알아? 니가 밤에 장사를 하든. 응? 안 그러면 요즘 말로 누구 맘마다 도움이 많이 나가든. 응? 안 그러면 니가 어디 가서 니 몸 쪽 움직여서 돈 벌어야 되는. 이런 사주단 말이다. 그런 사주인데. 니가 돈 들어와 봐야 그 돈 전부 니 돈 안 되잖아. 맞아요. 다 흘러버리고. 가가는 놈 따로 있고. 쪼는 놈 따로 있고. 보러 온 놈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지. 답답하고. 네. 천불이 나고. 왜 내가 해놔 놓고도 지정신 돌아올 때는 매일 내가 이리 살아야 되는가. 니 머리도 잘 돌아가. 생각도 깊고. 근데. 니가 지금 몸속에 저를 싣고 다니는 거는 다 정리해야 돼. 왜 싣고 다 그러다니고 있어. 제가 구슬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뭐 좀 구슬해. 모르겠어요 저도. 니 왜 구슬 구슬 무슨 목적으로 구했냐. 처음에는 아픈 것 때문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어? 그때 잠깐 괜찮더라. 그 저 위에 기신은 다 빼내고. 하나도 안 빼내고. 네. 나는 왜 니 구단계 하나도 안 보이냐.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엉망으로. 다.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구단계 안 보여. 네. 그리고 저 위에 거는 니가 몸속에 싣고 다니는 거는 더 좋아. 나는 지금 니 식구 앉은 게 뭔 맛을 주는 줄 알아. 술이 먹고 싶어. 술도 좋아해요. 이거 왜 먹고 싶은지 알아. 너희 집안에는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어? 먹고는 간다 이 말이야. 지구는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먹는 걸 배 속이 채워가는 걸 좋다 이 말이야. 네. 그지? 네. 그리고 니는 천상 여자고 마음도 여린데. 니가 인간의 배신을 많이 당한 거. 상처를 많이 해본 게. 마음을 문 안 열다가. 이 식. 이같이 열었잖아. 이거한테. 지랄아. 쫓아가지도 안 해. 나가지도 안 해. 넌 어차피 데리고 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 벌은 거에서 그냥 나 돈만 줘라 그냥 그러고 있고. 가면 가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저는 다시. 또 온대. 가려고. 나는 가면 또 온다. 근데 본인이 못 잊어먹어. 네. 제가 좋아하니까. 응. 본인이 못나. 말은 내가 놓게 해도 네가 못나. 왠지 알아. 미운 정도 정의다. 네. 그리고 세 개 정도 정의다. 색정이 붙었어. 그래서 네가 찾는 게 아니고 니 저 씻고 다니는 게 찾거든. 술도 그래서 생각나고 먹고 싶고 먹고 싶고. 너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애착 없잖아. 아니야? 니 주위에 니 아는 언니들 말고 니 아는 사람들하고 애착이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이 있냐고. 응. 아는 언니들? 응. 고 딱 한 사람이지. 아니요.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응 내가 볼 때 하나에서 둘이 우리 잘 지내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네. 그럴 때는 네가 쏙 틀어놓고 하는 사람. 네. 그지 그거 말고는 없잖아. 네 맞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니 정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맞나 아이가. 근데 니는 돈 벌어봐야 돈도 없애야 그래도 야무지게 야무지게 벌기는 번다마는 돈이 다 세고 어디가 비겁다. 쓰는 놈 따로 있고 나가는 놈 따로 있고 버는 놈 따로 있어.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잡신 그거 정리해. 왜 잡신 싣고 다니지 마라. 니가 미쳤단다. 내가 볼 때는 니가 미쳤어. 미쳤어요. 나는 니가 미쳤단다. 응. 한층이 들리는 것도 니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 솔직히 이 머리 안에 니가 뭐가 들었는지 뭐냐면. 첫째로 니가 살아오면서. 니가 가족도 가족이지만. 니가 앞에 살아온 남편한테도. 백의가 있어. 아이가. 맞지. 그걸 다 들려야 되는데 그걸 들릴 수가 없었어.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걸 다 들렸으면 좋겠어. 아이가. 맞아요. 모든 걸 확 들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니 정신이 아니고 너 미쳤어. 응. 미쳤고. 눈도 이렇게 자꾸 뭐가 이래. 거물에 껀거면 치러. 눈이 거물에 껀다. 알았어? 네. 그거 안 들려면 안 된다. 이거 미쳤단니. 야 조금 더 있으면 간다 소리 나온다. 조금 더 됐고 살아라. 네. 못됐어 아주.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는데 니가 왜 사는 게 바보지.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게 개뿌리 불쌍해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놈이 아니야. 맞아요. 지하철 타고 다는 게 뭐 불쌍해. 지한테는 호구 안 얻은 거지. 더 물어볼 말은. 제가 지금 일하는 게 계속 이 일을 해야 될지. 해야지. 앞으로도 저기요. 이게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그럼 이게 저하고 맞는 건가요? 맞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니가 지금은 여기를 하면 또 다시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는 꼬박꼬박 다리에서 월급은 나오잖아. 아니야? 막 일은 좀 힘들어도. 네. 일은 힘들어. 맞아요. 너는 일복은 많아 어디 가면. 맞아요. 전부 일복이요. 네 그거 빼놓으면 누가 니 쓸 사람 없어. 이 타고난 게 일복이요. 네. 그 일복이 많아서 니는 고달픈데도. 니가 다른데 일하러 쉬운데 간다 해도. 또 니 들어가면 또 일복이요. 음. 이 지금 있는 데서는 이동수가 별로 없다. 그래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스트레스라도 내가 보실 때는 니 자체가 스트레스이지만 저 구신이시 더해. 그러고 니 한 번씩 가다가 팩팩하는 성질 있잖아. 네. 아냐. 있어요. 니가 잘 참고 가다가 팩팩하잖아. 그 성질머리 때문에 니 미움 타잖아. 한 번씩. 네. 그 대놓고 안 하고 오냐 대놓고 뭐 뒤통수 대놔 놓고 팩팩 거리는데 누가 줬다 아냐. 그러면서 쥐 혼자서 눈물도 많고. 아이고. 지금은 이동수 없다. 어쨌든 니는. 야를 정리해가 보내 돈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래 묻고 사는 게 니가 나쁜 여이지 언제 갈까요. 안 가지 아직 몇 년 더 남았는데. 간다면서요. 안 가지 갈 데도 없는데. 그럼 몇 년 더 데리고 살아야 돼. 그래. 내가 볼 때 한 3년 더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때 되면 지 간다 소리 나올까. 뭐 니가 뭐 니가 쫓겨낸다고 야 갈 데 어디 있노. 저거 집 가도 인정도 못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간지. 제가 만약 가버리면 그냥. 니가 가는 거는 그거 정리하고 가야지. 찾아 다닐걸. 이거 보기보다 얼마나 못 됐는데. 근데 니 찾아 다닌다고. 지 없으면 누가 밥 먹여 주냐. 여자는 없나요. 여자는 이따 해봐야. 지가 이따 고자는데 뭐. 들어와 봐야 뭐. 니가 눈치 알잖아. 네. 살짝살짝 지나는 가지. 그래도 그건 잠시 잠깐. 잠깐 지금 바람 피워. 네. 안 피울 수는 없어. 니보다 젊은 애들한테. 맞아요. 호기심도 가고 바람을 피우지 마. 갈 데 없으면 또 와. 어. 그러니 니가 인간의 덕이 없으니까 3년은 고생해야지 내보내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애들은 여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나중에 여수로 가서 애들이랑 살아도 별 차량 없을까요? 네. 일단은 몇 년 더 있다가. 있다가요. 몇 년 더 있다가. 어차피 니는. 야구는 끝까지 못 가. 그건 알고 있어. 한 2, 3년 됐고 있다가 간다 하고 잡지 마 앉아. 네. 그 대신에 니가 지금 마음에서 안 우러날 거야. 그러고 니 몸 속에 저 잡신들. 네. 니 지금 니 지금 한층 들리는 거. 이거 정리 다 해야 된다. 장훈이 정신병 오겠다. 마음의 병도 오고. 니가 제 바른 거는 성격이 밝으면 저도 니가 내성적이라고. 네. 그러고 니가 상처가 많거든. 이 상처를 덜어낼 수가 없어. 아니 니가. 그거를 꾹꾹꾹꾹 닫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하풀을 여기다 조금 해놔 놓으면은 지랄로 떠서 난리야. 지랄 연병을 뜬다 지 잡풀이하는 거 다 받아줘야 되고 문지 새끼 지랄하고 잡았다. 니 밤에 뭐 니가 조금 몸이 피곤해서 니 몸 안 주면 지랄 연병을 뜨는데. 아이고 괴로워라 왜 이 괴로운 짓을 하고 사냐. 니는 무당은 못돼. 정리해라 우에꺼. 붓을 많이 하면 뭐하노.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잡힌 게 없는데. 나도 무당이지만 놈들한테 그 소리 하고 싶겠나마는. 니는 이걸 안 들으면 여기가 아파. 첫째는 여기가. 순둥 갈수록 그래요. 더 알지. 거기 이제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털을 잡는다고. 털을 잡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볼 때 털잡이가 있거든. 지금 하나가 들어오면 서희 너희가 들어와 있고 다섯 여섯이 들어와 있어. 이거 정리 다 해야 된다. 내가 니한테 자꾸 이 미친년 소리가 나오는 거는 너희 집 할머니가 하는 거고. 응? 너희 부모님이 솔직히 말했는데 이래 사는 것도 별로 좋아 안 해. 네 맞아요. 가슴이 아프단다. 네. 알아? 그러니까 자꾸 욕이 나오지. 조심해. 건강 조심하고.